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C-CLOAN에서 기공자를 맡고 있는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C-CLOAN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마로입니다 안녕하세요 C-CLOAN에서 섹시 카리스마 리더로 맡고 있는 로움입니다 안녕하세요 C-CLOAN에서 맨날 맡고 있는 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C-CLOAN에서 중심 축을 맡고 있는 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중앙 계엄을 맡고 있는 티켓입니다 뿌잉뿌잉 정말 어색해 참 멀어질까봐 K-Wave 팬분들 지금 진짜 10크라운드 더 있으면 컴백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협제 촬영 기대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Stringgrass 스타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가 정말 어색해 좀 멀어질까봐